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냥 살지 사실은. 죽지 못해 살죠. 죽으려니까 그건 또 아플 것 같고 그냥 살죠. 그렇죠? 마음에 안 들 때는 왜 사나 싶고. 근데 그냥 살죠.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살고. 강아지는요. 새는요. 동물들은요. 다 그냥 살아요. 그냥 사는데 어떻게 살죠? 자기 마음에 있는 본성을 구현하면서 살아요. 본성에 따라 기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이걸 표현해내는 게 그냥 그게 우리 사는 이유예요. 그걸 표현하려고 살죠. 인간도 생각감정호감 일으켜서 탐진치 실현해 보려고 살죠. 애고는. 그럼 양심은요. 육바람을 구현하려고 살아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특이해서 우주에서 노력을 하면 육바람일이 터져나오고요. 노력 안 하면 탐진치만 작동합니다. 탐진치 작동은 동물이랑 같은데 육바람일 터져나오는 건 동물도 간간히 터져나오긴 하지만 인간은요. 의도적 개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수련이 필요한 이유가 사실은 그냥 사는 건데 전부 다 잘 살려고 어차피 개나 소나 다 자기 본성을 온전히 구현하면서 사는데 인간으로 본성을 온전히 구현하면서 똑같이 살아보려고 하다 보면 인간은 복잡해요. 공부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공부를 안 하면요. 동물 수준의 구현, 탐진치 구현만 신나게 하다 갑니다. 선택이에요. 이걸 선택하셔도 되고 이걸 선택하셔도 돼요. 하지만 보살도를 선택하신 분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선택하신 분들은 사실은 그냥 사는 건데 그냥 사는데 더 잘 살려고 끝없이 정신을 차리고 육바람일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늘고 나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줄거든요. 그게 찜찜하니까. 내 양심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니까.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양심까지 배려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수련하는 거죠. 좀 더 사람답게 살자고요. 사람답게 살려고 수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탐진치만 구현하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사람이라고 하기보다 고등 침팬치라고 불러주자. 동물 중에 최상위 동물 수준 아닌가 이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사는 거고. 양심이 불편하다는 걸 하지 않고 양심이 자명하다는 걸 노력해서 실천해 줌으로써 더 고급진 진화된 삶도 가능하고. 이러건 저러건 그냥 본성대로 산다는 면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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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